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의 첫 컷 국민 낙곱새 낙곱새 배달합니다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실하다 곱창 낙지 새우 당면까지 살아있네 살아있어 진짜 신선하네 국민 낙곱새 낙곱새 중짜 사이즈 와 중짜 사이즈인데 30000원대 초밥 진짜 실하다 구성 장난 아닙니다 소스인데 소스는 다 붓지 마시고요 3분 2 2만 붓고 나머지는 물 조절해 가시면서 매운거 좋아하면 단어도 좋아요 매운거 와 진짜 잘 끈다 와 벌써부터 이 냄새부터가 맛있어 보이고요 장난 아닙니다 삐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우산결 이렇게 서비스도 주셨네요 나중에 이것도 넣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우동사리 우동사리도 주셨고 나중에 국물 자작한이 남았을 때 볶음밥 해 먹으라고 이렇게 볶음밥 김 주셨고 그 다음에 단무지 있고요 파인애플 주스도 있네요 예 그러면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국물부터 한번 음 매콤하니 고소하네요 소주가 부른다 소주가 음 진짜 맛있네 낙지도 하나 먹을까 야들야들 살아있다 살아있어 맥주까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와 와 곱탕도 먹고 새우도 먹어야 되는데 새우 맛있네 와 낙곱쇠 업체중 끓여먹는 냄비도 처음 도입한 전국인대 낙곱쇠 국민 낙곱쇠 많이 시켜 드세요